쭈웅둔 여기 평상시보다 아 이거 세기감사입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이거 힘주고 오시나요? 혹시 올 때? 네 일단은 그냥 술 먹방은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준비했어요 살다 오늘은 어떤가 할까 안녕하세요 나 하나인데 네 최연아 씨 안맞아요 아아아아아아 나 이거 서울에서 짜는 물이야 그래? 서울 준호헤어에서 귀엽다고 해줬어 아 뭘 환불이야 자 일단은 자 일단 4캔씩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등은 나머지한테 하나씩 소원권 어떤 소원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소원이라도 그래서 같은 술이 아니라 따로 준비했어요 KGB 이슬 독도 우리는 그냥 맥주로 저 약해요 어? 그게 뭐야 어느 정도 드세요? 원래 잘 못 드시나? KGB랑 이슬톡톡도 있어 나도 이슬톡톡 먹을래 아 근데 요르님은 술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주량 그래서 밸런스 안 맞으면 차민슬도 준비했으니까 차민슬도 준비했으니까 요르님이랑 저는 차민슬도까지 중독 아이고 젠타쿠는 어디가고 왜 최양락님이 아아아아아아 어허 최양락 금지 이제 귀엽게 막았을 때 왜 최양락이 막 뭐해라 잊었잖아요 젠타 니가 먼저 놀렸잖아 내가 먼저 놀렸어 니가 아닌 척 하면서 채팅 달궜잖아 침칭이 얘기해 우리 1초에도 되는 건데 왜 그러고 이겼잖아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에? 중독 아니 주양식으로 앉은 건가요?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죠 근데 사실 젠타랑 루미랑 거의 자강두천이 아닐까 그래보여 사실 여기 있으신 세 분은 제가 뭐 술로는 다 정리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개소리 어허 어허 무슨 아잇 무슨 그 파일 꺼내요 요르님 아잇 요르님이 요르님이 취해가지고 그 다시 보기를 정리하셨더라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중독 야 근데 루미이가 그때 요르 누나랑 사심 채웠잖아 근데 그거 썸네일을 뽀뽀를 나한테 하는 걸로 썸네일을 만들었더라고 와아 진짜 와 윤확해 잠깐만 왜 빼빼로 게임하면 안 돼요 저희 말 나온 김에 야 그것도 내가 한 번 써먹었어 원금법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는 진짜로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가요? 하아아악 아 빼빼로 게임? 빼빼로 아이 세 분 하세요 세 분의 또 제가 지금 준비해 놨어요 빼빼로는 이걸로 하죠? 잠깐만요 아핰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걸로 하죠 초코 덩어리잖아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중독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네 저 방송하고 춤추고 방송했어요 와우 사연이 어떻게 쪘어? 그렇게 춤 하루종일 친구인데? 하루에 두유 네개 먹었어 진짜 시랍끈 아니야 시랍끈? 불쩍함? 나랑 비슷했어. 아 루미 살 더 빠진 거 같아. 세 명 다 많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아 내가 제일 뚱뚱해 보이네. 여기 제일 뚱뚱하셨어. 난데? 제일 뚱뚱하잖아? 뚱뚱. 이것을 먹을까요? 다 밥 안 되셨죠? 저 배고파요. 전 센타님. 아 이거 센타 케이지 먹으면 좋겠어요. 루미님 먹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제가 이거를 먹고 아니면 톡톡 드실래요? 톡톡도 많아. 아 저 완전 딱 좋아. 저 음료수 아니에요? 저 음료수 아니에요? 어허! 이 사람들한테 양주예요! 아니 소다님이 보시는... 이 사람들이 양주예요, 양주! 아니 우리 소다님 듣는 곳에서 이런 소리야? 아니 지금 무슨... 중둑. 하나씩 드세요. 먹고 좀 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각자의 술을 일단 좀 지정합시다. 네. 자 일단은 포기할 수 있어요. 먹다가 아 힘들어 못 먹겠다. 포기. 이제 마지막 한 명이 최후의 1인이라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소원 제안 어디까지? 소원 제안?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법? 그리고 어? 저건 좀 아닌데? 아 뭐야? 뭐야 너 뭐 시키려 했는데? 에이 그건 차차 즐겨보려고. 차차 생각하면서 즐겨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거죠. 자기 방송 도구 1회 이용권. 아아! 이렇게 하면 자기 방송 1회 도구 이용권. 중둑. 그래야지 좀 이제 기분 올라오기 시작하죠. 알았어요. 야 너 천천히 먹어. 조졌어 이제. 존댈 준비해. 전졸먹으라고. 준비해 박준석. 받아들일 준비해. 짠. 형 저 좀 쪼 올랐어요. 아이 진짜 천천히 먹어. 야 장난치냐 진짜로? 왜? 너 한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잖아 지금. 나 민족하더라 그래서 그래. 양주 레잖아. 아니 나 민족을 민족에 먹어서 그래. 양주지. 나 벌써 쉬마려. 다녀와요. 조금만 참았다가 다녀올게요. 주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 이 정도. 근데 조절 잘해요 제가. 이거 봐. 진짜 빨개졌는데. 진짜 빨개졌어. 귀가 빨개요 지금. 잘 챙겨드려라. 나 걱정돼서 그래. 중둑. 이기면 10만원이라 했나? 그쵸 이기면 10만원. 이기면 10만원에 소원권 하나씩. 방송 노예권 1회. 넌 그런 거 없어도 우리 다 써먹잖아. 그쵸. 아 짜증나. 그게 뭐야. 다 먹고 사는 거죠. 대신 마약에 쟤 지면은 하라는 거 진짜 군말하라는 거 진짜. 진짜?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다른 거. 약속. 다? 다 한다 했어? 위험할 거 같은데. 약속. 차줘. 약속. 다 된다며. 약속. 다 한다며. 약속. 약속. 차 넘겨. 지자. 근데 너한테 미안한데. 왜? 너한테는 한첨 피었네. 너 죽었다 이제. 이제 너 권림 오늘부터 반일 걸 방지 쳐. 저 두꺼야. 저 다 넣은 거 입는데 안 입거든. 네가 입어. 빨리 저희 그거 진실 레벨는 게임 하죠. 거짓말 참기? 아니 이거 한 귀를 못 꽂아야 돼. 아니 나 아직 안 비웠는데? 아 진짜요? 알았어. 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맞춰줍시다. 원샷? 어 원샷. 아 근데 루믹님 빡셀 텐데. 루믹님은 반샷해. 저요? 아니요? 너도 먹지마. 너도 젠차랑 똑같아. 너도 1.5 젠타야 그냥 너도. 좀 더. 보여서 갔는데 지금. 안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가면 씨누고 와. 아니 근데 아까 텐션이 약간 달라요. 아까 처음에랑. 이게 너가 취할 때마다 특징이 있어. 뭔데? 뭘 해야 되지? 행복해 보여. 아 근데 행복해. 쫀득. 쫀득이는 저희 커플룩이에요. 와 좋겠다 너무 부럽다. 우리 커플 목걸이? 커플야 커플 목걸이. 왜 울어. 후두 벗지 않았나. 헷갓을 내가 따라할걸? 나한테 포기하시지. 후두 벗을 생각 없으면 그만한지? 귀엽네. 벗으라고요 여러분들? 벗. 쫀득. 술 게임 할까? 좋아요. 저기요. 귀에서 심장이 뛰어요. 어째. 내가 심장 소리 들어야 되겠다. 귀에서 심장. 너가 들어줘. 귀에서 귀로. 여기 이상해. 누구랑 제일 먼저 하고 싶어? 둘 다 좋은데 어떡하지? 한 명 먹고. 딱 두 명. 한숨 쉬었어 한숨 쉬는 사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누구랑 자리 비켜. 아 뱀뱀로 하시는 거야? 앉아 여기 앉아. 피하는 사람이 한 잔 하는 걸로 하죠. 오케이. 피하는 사람이. 난 안 피할 자신 있거든. 피하는.. 잠깐 한 잔 너무 약하다. 두 잔. 오케이. 소주로. 아니 이.. 이 뿐을 소주 먹인다고? 젠탈 안 피할 걸 할 거야. 아니 나도 피할 걸. 너무 기대돼. 직관 너무 좋아. 중독. 저 여자랑 착감언니에요. 자. 준비. 네 그럼 저 술 한 번만 먼저 할게요. 오 쉣. 인정신으로 안 될 거 같아. 시.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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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자 냄새 나. 자 다음. 여자 냄새가 뭐야? 도망갔어. 저icho 안 쏴는데요? 저요? 저 안 피해요. 안 피하고 푸푸 그러면 없는 걸로. 짧은 걸로 하죠 그럼. 담당 가능하면. 리그락 교환. 준비 시작. 시작! 피했어! 피했어? 안 피했어? 살짝 다 한 거 같은데? 제가 눈 감고 있었는데 감촉이 났어요. 저 봉순이후로 이런 신선한 결혼은 오랜만이고 저번에 봉순이랑 빼빼로 게임 했는데 이빨끼리 박치게 했어. 쫀딱님도 하라는데요? 쫀딱님도 안 하세요? 본인과 본인이 하세요. 본인과 본인이 하세요. 아 할 수 있지. 응. 뭐야? 뭐야? 뭐해?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안 할게 안 할게. 난 두 번째로 역겨운 거 같아. 첫 번째 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방금 쫀딱님 얼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아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